2020년 경기도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노동권익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또 체납관리단이 확대되고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적용하기 위한 정책도 진행합니다.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제도와 정책, 취재했습니다. 경자년 새해 경기도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. 돈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볼 경우 1인당 3만 5천원씩, 연간 최대 6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으로 이름이 바뀝니다. 지원 규모를 기존 2천 명에서 9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.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. 교통 여건이 우수한 수원과 성남, 광주, 하남 지역에 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.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상악지대 해소, 일자리 창출 등 일석 3조 정책인 체납관리단도 확대됩니다. 올해보다 500여 명을 늘려 1,700여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에 설치된 수수실 CCTV를 민간 병원으로 확대합니다.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지유TV 최창순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